저는 이렇게 우리 아이돌이란 아이돌이라고 하면서요. 그래 우리 이 동네 아이돌이야 시골 아이돌 저희는 도와라고 도와도와 도시아이돌 아 도시아이돌 아 우리 씨야? 도와도 잠깐만 그러면은 석진 형이 저기 우리 작고 찬성이가 맡고 하하가 성규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챙겨줄 때 가만히 있어. 그냥 받아보고. 게리가 진영이하고. 게리가 진영이하고. 게리가 좀 진영이하고 느낌이 좀. 눈이 약간. 그리고 저기 저기 우리 딱 있는 거 보니까 종국이야 종국이. 호야야? 호야가 종국이야. 민호 김 나빠한다 형. 아니 민호야. 민호는. 민호는 나야. 나의 어릴 적하고 많이 닮았어. 나의 어릴 적하고 많이 닮았어. 정확히 말해. 내가 신나이라도 그렇게 승부욕이 강했었던 친구야. 무슨 소리 하는 거. 승부욕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리고 그리고 잠깐 보자 민혁이는. 광수 형? 아니 아니야 광수는 지금 없어. 광수는 지금 없어.